여자, 남자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한 판 뜨자. 남자도 계급장 떼고 한 판씩 붙을 때 있잖아.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나중에 여자라서 봐줬다는 비겁한 변명하기만 해. 팔도 마져보니까 평소에 운동도 꽤나 한 것 같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딴소략이 없기다. 야! 하자. 좋아 좋아 좋아. 그래야지. 자 덤벼봐. 아니 근데 여자를 어떻게 때려? 여자 때릴 때가 어딨다고. 날 여자로 보지 말라니까. 인간으로 봐. 널 때리는 인간. 이런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나? 삐뚤어진 성고정관념이 뼛속 깊이 뿌리박혀 있구나. 그거 내가 오늘 박살내줄게. 간다! 저거 미친놈이야. 저거 미친놈이야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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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? 어? 으악? 으악! 으악! 왔나 이 비겁한 자식. 진정해요 진정해. 이거 놓으라고. 아이고 말로 합시다 말로. 인간 대 인간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. 그만해. 알았어. 누나. 알았어. 알았어.